첫 번째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자 먼저 포트를 위치해서 네, 둘째 갖고 오신 석균입니다 자 오른쪽도 한번씩 오른쪽 오른쪽 네, 이쪽입니다 네, 정리를 한 번 해서 화이팅! 하나 둘, 화이팅! 자 오른쪽으로 해서 화이팅! 자 왼쪽입니다 자 이거 서로 맞은 것이 개결구조 개결구조, 개결구조 개결구조, 어 좋아 개결구조 개결구조 한번 합시다 개결구조 개결구조 오! 그렇죠! 이거예요! 오! 오! 기대보아서 네! 아우, 됐습니다, 됐어요 네, 일단 인사를 네 한 번 하겠습니다 자, 구제 씨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엠치기업 팀장에 맡은 조리스픽스 팀장입니다 신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우스픽스 팀장 우리 팀장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우리 두 분은 게임을 두고 봤을 때는 그런 게 오늘 넘어설 정도로 네 게임 매니아시잖아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게임 매니아는 확실히 맞는데 이 신뢰면에서 어떤지 우리 퀴처씨는 워낙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어, 연예인계에서도 어, 가장 잘하는 상위권의 레크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실력이 좋지는 않고 저는 두루두루 두루루 하하하하 아, 그렇죠 모든 게임을 일명 대동불방을 한다고 네, 대동불방을 한다고 아, 알겠습니다 자, 김철씨 네 어, 오늘 네 제가 데스크카페 사회를 보면서 네 우리 아이돌님들의 각오를 보냈어요 어? 각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 보기 김철씨 팀은 무조건 스팀님입니다 아, 맞아요 맞나요? 네 저희 팀 이름이 이제 마우스 피스잖아요 피스 3화 네 저는 무조건 승리해야지 평가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실력이 되면 저 저희는 그냥 2위팀에만 분량만 챙길 거예요 분량? 중간에 그냥 하멘스를 다뤘고 네 게임마다 게임비를 하자고 저희는 이쪽으로 가면 네 저 모르지 승리 모르지 승리! 즐길다면 집에서 즐기세요 네 이게 아닙니다 아, 당연히 즐겁게 하네요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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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가 피스이냐 그렇죠, 항상 좋습니다 네 자, 혹시 어 피드북에서 사무신 분들처럼 피드북 저희는 제가 뭐 아직 꿈을 드리기 전달은 안했지만 그냥 제가 혼자 느끼기에는 게임을 즐기게 하는 것이다 네 게임은 즐기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계속 저다가 즐거운 걸 하하하하하하 이겨야돼요 아 이겨야 즐길 수 있다 그렇지 게임에서 지고 네 괜찮아, 잘했어 하고 이기고 크게 흥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전국에서 이기고 싶은데 네 지금 약간 어 불편함이 다 시작됐는데 네 혹시 공약이 있어요? 공약 어... 공약이요? 공약! 어떤 거 하나요? 공약 아, 이기게 된다면 네 사실 어... 뭐... 포스프레 어, 포스프레 자, 신동씨가 아리 아리 아, 아리 포스프레 제가 아, 아리 했었어요 만족을 심장에 갚아놨어 4를 공방해서 아리 했다가 빠 Aubrey 저렇게 조금은 공개하면 어디냐고 다 날이나, 덫어 예 자, 그러면 어, 포스프레 지금 해 올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해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 김희찬이 마우스피스피를 승리한다면 저희 팀원을 데리고 지금 당장 하는 중이라서 소고기를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20명이에요? 20명이요, 20명. 잠깐만요. 소고기, 우리 친구들도 바쁜게도 이렇게 게임을 좋아해 주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허덕적인 마약인데 우리 게임을 좋아한 분들이 아이돌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손을 내려고 하루받을! 네. 저도 저희 팀 좀 데리고 가고 싶어요. 아니, 많이 시기. 저는 그냥 컴퓨터에 한테니까 저희 팀 좀 데리고 가고 싶어요. 아니, 저는 격수 프로그램이야. 자, 지금부터 여러분 보시다시피 에이순과에 비필갑니다. 승부욕이 되면 그리고 승부라는 건 정말 아름다운 아름다운 전쟁이에요. 전쟁이 선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데이트카펫도 이 아름다운 전쟁 중에 하나가 오고요. 바로 해바머신! 아, 네네. 해바머신을 해야되는데, 지금 김철필이 이기고 있어요. 에이! 아직 몰라요. 자, 신동에 한방이 있잖아요. 한방이 있죠. 한방이 있는 분이에요. 사실 이번 생각보다 잘 놀라는데, 아... 그럼 뭘 전하시는 거예요? 찾아보려고요. 찾아보려고요. 저는 코스프레 전문가님. 아까 우리 조연씨가 전에 뛰고 많아서 조연씨가 아니 코스프레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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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김철씨. 자, 검정! 오! 오! 미쳐버려. 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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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키는 에이! 자! 파이팅! 아, 파이팅! 아, 잘 맞았어요! 너무 많이해주세요. 여기이거 샀어요. 뭐요? 864점! 이거 이 세근? ence, 대지볼 대지볼 풀파워 벌써 다시 갑니다 돌아가요 590점 지금 놀아 뭘 놀자 이거 야 신동 사실 좀 혈색 쳤는데 아니 그냥 여기서 이렇게 풀파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쳐놨네 대박이다 우와 아니 겨울을 넣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어요 없었어 네 1등이에요 아니 지금 팀킬들이 덕짐을 잘하면 어떻게 해요 아 오늘 아마 제가 게임 제자였을 수도 있어요 하하하하 게임은 정말 잘했죠? 게임은 잘하고 욕도 잘하고 아 그래요 생방이 아닌데 하하하하 자 오늘 게임을 위해 많은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임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어 정말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말 k-pop 그리고 게임 굉장히 모든 문화들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다는 resultado 원수 도망을 끄니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 대한 너무 의미하는 주제는 좀더 좌절해야 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게임 좋아하는 정연! 후스 내 스타키미션이었습니다! 사실 어... 한국에서 1등을 하면 어느 순간 3개 1등이 되는 게임 시즌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더욱더 사랑해줘야 더욱더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돌만 해도 게임을 많이 사랑할 테니까 부모님 여러분까지도 같이 게임을 사랑해줘서 좋겠네요. 저 오늘 게임 보니 빅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